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오텐스 beginner 레벨을 가지고 있자 태그와 레이스타트는 더 없습니다 자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1번은 오른발 힐그라인드 코스터 왼발 힐그라인드 코스터 포워드 힐그라인드 하시고 왼발은 그대로 인프레이스 오른발 백코스터 왼발도 똑같이 포워드에 놓으시고 힐그라인드 해서 왼발 백코스터 카운트 카운트 2 3 4 5 6 7 8 자 두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라이 커버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셋 왼발 백남리 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샷셋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3 3번 스텝 백스 한바 스텝 이에요 오른발을 백크로스에 놓으시고 왼발 사이드라이 커버 왼발도 똑같이 백크로스 사이드라이 커버 그대로 오른발을 왼발 뒤 비하인드 투터치 하시고 그대로 오른쪽 어깨로 2분의 1 턴 무게중심은 오른발에 두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저다를 해서 커다를 해서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브러쉬 카운트 1 2 3 4 5 6 7 8 라스트 섹션 브러쉬한 오른발을 그대로 포워드 스텝 앞에다가 놓고 왼발을 비하인드 투터치 투터치 한 발 그대로 제자리에 내려 놓고 오른발 왼발 옆에다가 투터치 오른발 퀵볼 체인지 왼발 아웃포인 하시면 돼요 퀵볼 체인지 아웃포인 왼발 퀵볼 체인지 오른발 아웃포인 카운트 1 2 3 4 5 6 7 8 1번부터 카운트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5 6 5 6 6 6 8 9 9 10 10 10 9 10